저희 차시 브랜드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드브루 형식으로 다양한 6대 차류를 우려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자, 유자차, 그리고 황칠 등등을 콜드브루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국 원료, 흑차, 보이차, 안아차, 육고차 이런 것들을 몸에 따뜻하게 그런 성질이 있게끔 블렌딩을 해서 캡슐로 제작을 했습니다. 장차, 다양한 우롱차랄지, 백차 등등의 캡슐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캡슐도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집에서 마실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